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할 것은 오늘 10분간 귀참 사냥을 할 건데요 10분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력 온 상황이 3킬 나는 상황이라 귀참 사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추 원쟁컷 사냥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폭력권 최소 2킬까지는 들어가야 맵을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우 뭔가 화려하다 아우 뭔가 화려하다 어 보찬 뭐야 오늘 주스킬인 건 강화해놨고요 어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레벨까지는 올렸다 이 느낌? 음악소리가 되게 작네 켜놨는데 분명히 ㅎㅎㅎ 귀참 소리밖에 안 들린다? 맵을 옮길 수 있고 맵을 옮길 수 있지 지금 다시 우린 깨끗했 어, 얼추 그래도 젠커선 되죠? 기참사님 어어,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좋습니다 어우, 첫 잼?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보스는 수호데미안하고 은혈을 다 돌았습니다. 아, 아, 이번 주 거 안 돌았어요. 자세한 것은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딱 언젠껏 되네. 턱벌이 느낌인데. 언젠껏 되면 되지, 뭐. 약간 사냥이 제 느낌상 나루 숏다운 사냥 느낌? 약간 그러네. 제가 나루 사냥할 때도 이렇게 사냥했는데. 이게 은혈이 좀 좋은 점이 약간 뒤쪽도 맞아요. 원래 보통 뒤에 건 잘 안 맞잖아요. 뒤에도 좀 맞아서 올라갈 때 잡기 좀 편하네요. 아, 얘 좀 빨리 처리합시다. 기참이. 네 마리밖에 안 맞아가지고 자꾸 엘보가 맞네. 아, 이제 점Books 제이즈예요. 그 아 eg고를 아들IIís외야X3 13 shaft 1334 peluche 1234 14 DP 아, 풍류권은 지금 3킬 나오고 있어서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. 포스가 지금 250이라서 풍류권 보여주잖아요. 이래요. 어딨어? 효율이 안 좋죠. 그냥 기참으로 하는 게 3킬 나와가지고 맵을 아마 여기까지, 여기서 못해도 2킬까지는 만들어줄 때까지는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. 원래는 이제 여기 말고 여기 왼쪽 맵 있잖아요. 원래는 저기서 어제 조금 했었는데 했던 이유는 몹 숫자는 똑같으라고. 어, 똑같은데 장점이 버닝이 어제 같은 경우 8단계 이랬는데 지금 일단 버닝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. 어, 2킬 내면은 사냥터 바꿀 예정입니다. 그래도 2킬 정도만 되면은 다른 데서도 할 만할 것 같아가지고 2킬을 만들면 옮길 것 같습니다. 어, 10만 번 받아오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이제 원래 치팅체양 나오고 가리던 글 있잖아요. 그거 이제 구독과 좋아요, 추천 즐겨찾기, 팔로우로 바꿀 예정입니다. 음, 아르카나 여기는 효율 안 좋아요. 확실한 거는 여기는 편한 사냥터지 좋은 사냥터가 될 수 없으니까 몹이 많은, 많은 데에서 많이 잡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잡아야 가져보죠. 오늘 제 생각에는 아주 원킬 컷 나면은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제 제가 사냥터 여러 군데 가봤는데 원킬 나면은 와, 장난 아니다.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것이 오늘 원킬인데 포스가 아직 250밖에 안 돼가지고 나로도 둥글 윗길 깊은 곳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하죠. 어, 제 유튜브에 나로 200 에서 225 사냥터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만 마칠까요? 어... 주워먹고 끝납시다. 그래서 딱 20억 채워놓자. 어, 가기 전에 한번 캐주고요. 어, 체크해 보겠습니다. 메소 분당 한 70정도 어, 노래 일단 딱 여기서 종료해? 어, 노래 딱 분당 한 70만 정도 먹는 것 같고요. 어, 경험치는 한 20억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. 이만 아르카나 동굴 아르키 기참 사냥 10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... 아...